대법원 괜찮으십니까? 못 찾느냐? 당장 지금 말을 모셔라. 이 여우. 에밀 원망하지 마. 오선이와 함께 지옥으로 뛰어들어간 건 네가 선택한 거야. 멈춰요. 양귀비 제배와 마약 쿠키를 제조한 황실의 배우가 누군지 지금 공개할 거니까. 갑자기 나갔지 않고. 비켜라. 뭐야 움직이지 마. 이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. 비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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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라. 이러라. 야 어떻게든. 더 시간이 없어 폭탄이 또 터질 거야. 선희야. 뭐 선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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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희야.